지금 모차 한 통안만 해도 돼요, 저. 택배가 와가지고. 아, 네, 한 주세요.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 거기 6층에 그냥 두시면 되는데요. 어, 성함이? 저, 장우영입니다. 아, 예, 저, 관세, 고가세도 나와 있어가지고요. 뭐야, 고가세? 외국에서 왔나 봐. 얼마예요? 9만 1,730원입니다. 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무슨 말이야.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장우영 씨. 그런 얘기 없었대, 돼야 돼. 계좌번호 좀 찍어주시면 제가. 장우영? 제가 장우영이거든요, H.O.T에. 모르지. 몰라, 몰라. 모르지? H.O.T에 장우영. H.O.T가 뭐고 간에? 진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H.O.T 장우영이라고. 이름을 발표해 주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있네. 있죠. 진짜. 수업사를 운영하고 있죠. 수업사가 하는구나. 그래. 여기도 인테리어 사라지네 여기는 지금 본인 대표인가? 대표님 여기도 제가 인테리어를 했어요 일할 때는 또 표정이 다르죠? 역시 남자는 일할 때가 멋있어 밥을 좀 먹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봤던 장혁 씨 모습하고 다르죠? 할 수가 있죠 네 뭐야 이거 내가 같이 얘기 좀 해야겠다 화났네 화났어 실제로 엄청 꼼꼼하세요 뭐하나 이 극들? 그리고 항상 다가오는 중 타이틀 조금 더 하지만 통과 장현이 화이팅 장현이가 장현이가 장현이가